김야국의 딸들 1장부터 3장까지 낭독을 해드렸죠. 토지의 작가 박경리, 그 위대한 작업의 원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김야국의 딸들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 낭독할 준비가 되어 있었건만 출판사 측 사정으로 3장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머지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서 짧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김야국의 딸들 4장, 5장, 6장 나머지 줄거리 인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첫 장에서요. 큰 딸 용숙이는 영아 살해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아들 동훈이를 담당해주던 의사선생님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 의사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몰래 죽였다는 헛소문이 돌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오해가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고 장사 또 대금업으로 나중에 아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채로요. 그 다음 김야국 김성순의 집은 배 난파 사고 후에 논문서가 전국주에게로 다 넘어가고 사업이 계속 기울어져 갑니다. 김야국 본인은 위암에 걸렸고요. 창문을 열고 녹음을 하니까 새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나쁘지 않으시죠? 용빈은 아버지의 암을 다른 가족들에게 숨기지만 다른 사람은 속아도 김야국 본인은 자신의 병세,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용빈이는요. 홍섭이와 헤어졌습니다. 홍섭이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조카 딸 마리아를 임신시켰기 때문에 그녀와 합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했고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온 가족의 일을 책임져야만 하는 용빈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새도 없습니다. 한편 한실댁은 큰딸 용숙이, 또 셋째 용란이, 거기다 용빈이의 파혼까지 겹치면서 너무나 속이 상한데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곧 죽을 것이라는 점사를 받게 됩니다. 셋째 용란이는요. 아편쟁이 남편이 구치소에 잡혀간 동안 꿈에도 그리던 한돌이와 재회를 합니다. 네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었다면서 돌아온 한돌이하고 살림까지 차렸죠. 하지만 구치소에서 풀려나온 남편의 손에 한돌이가 죽고요. 마침 그 밤에 딸 용란을 찾아왔던 한실댁까지 점쟁이의 말대로 비운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으로 용란이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넷째 용옥이는 서기두, 기두와 혼인을 했습니다. 기두는 성실하게 김약국 내 집안일을 돌보지만 기울어가는 사업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용란에 대한 애증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아내 용옥이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술로 나날을 보내던 중 기두의 아버지인 서씨 영감이 며느리인 용옥이를 겁탈하려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일로 혼란스러워진 용옥이가 기두가 일하고 있는 부산까지 멀리 배를 타고 찾아가는데 그만 길이 엇갈립니다. 통영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용옥이하고 딸이 없어진 걸 알고 걱정하던 기두에게 전해진 소식은요. 다시 통영으로 되돌아오던 용옥이가 탄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더 없는 비극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펄떡이는 생명력과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이 작품 김약국의 딸들이 가진 미덕이라고 평을 하는데요. 아마도 둘째 딸 용빈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용빈이에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납니다. 강극이라는 인물로 육촌인 태은이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언젠가 용빈이도 그 대열에 합류하리라는 암시가 나오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서 4, 5, 6장 줄거리 요약 마무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현하지 못했을 뿐 용숙이 같은 돈 욕심도 있을 테고요. 용빈이 같은 모습도 있겠고 한실댁처럼 자식에 대해서 바보같아지는 이런저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비극에 가슴 아프면서도 일종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것은 그런 까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설 속 마지막 장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강후 침몰 사건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나고 용옥에 장례식을 치른 뒤 용빈은 그 소식을 받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서 빛을 잃은 눈동자 메마른 얼굴로 근심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숙집으로 누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발소리가 들려오죠. 김선생 어머나 강극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용빈은 후딱 일어나서 이불을 젖혔다. 잠시 뵙고 싶습니다. 한참 만에 들어오세요 용빈은 몸을 가누며 방문을 열었다. 강극은 방으로 들어서면서 핏발이 선 용빈의 눈을 지그시 쳐다본다. 열이 있습니까? 코트를 벗어 옆에 놓고 앉는다. 아니요. 눈에 핏발이 섰는데요. 강극은 눈살을 찌푸렸다. 울었어요. 왜? 전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 동생이 죽었어요. 천사가 침착한 애였는데. 네. 그러면서 용빈은 강극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용빈의 대사 읽어드릴게요. 저의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어요. 할머니는 자살을 하고 할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는 딸을 다섯 두셨어요. 큰딸은 과부 그리고 영화 살해 혐의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저는 노처녀고요. 다음 동생이 발광했어요. 집에서 키운 머슴을 사랑했죠. 그것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반대했으니까요. 그는 처녀가 아니라는 험 때문에 아편쟁이 부자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국 그 아편쟁이 남편은 제 어머니와 그 머슴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 가엾은 동생은 미치강이가 됐죠. 그 밑에 동생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날 밤 용빈은 강극과 밤거리로 나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밤늦게 강극이 해와동 하수까지 데려다 주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 진전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장 출발 편에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탄 얼굴로 김약국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맑은 눈이다. 의식도 분명한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흐느끼고 있는 용해로 향하고 있었다. 노란 머리칼이 물결친다. 김약국은 오래오래 용해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천천히 이동한다. 시원하게 트인 이마만 보이는 고개 숙인 용빈에게 옮겨간 것이다. 용빈은 김약국의 시선을 느끼자 얼굴을 들었다. 오열과 같은 심한 떨림이 그 눈속에서 타고 있었다. 하... 하프지... 김약국은 눈을 돌렸다. 천장을 응시한다. 임종입니다. 의사가 용빈을 돌아보았다. 용해가 몸을 던졌다. 용빈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용숙은 손수건을 꺼낸다. 중구영감은 목석같이 꼿꼿이 앉아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윤씨가 흐느껴 운다. 김약국은 눈을 번이 뜨고 천장을 노려본 채 임종하였다. 중구영감은 일어서서 김약국 옆으로 다가갔다. 눈을 감게... 눈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며 뜨고 있던 눈을 쓸어준다. 장례식 때 소청이도 오고 정국주도 왔다. 정국주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숨차게 왔다갔다 하면서 시웅을 못 만나서 시웅이 나빠서 어려운 사람을 그만... 화병이제 화병... 전혀 허튼 말은 아닌 듯 싶다. 정국주의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때 묻은 옥양목 두루마기에 모양이 찌그러진 갈색 모자를 쓴 서용감이다. 그는 수시로 눈이 이리뛰고 저리뛴다. 옛날에도 시선이 분주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옥옥이 죽은 후로는 그 버릇이 한층 심해진 것이다. 아... 그렇고 말고요. 아까운 선비였지. 남못할 짓 한 번 안 하고 꼬장꼬장하게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돈 김약국을 치켜야만 속죄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슬픔에 잠겨야만 자기가 지닌 비밀이 보장되는 듯 그러면서도 시선은 산란하게 오가기만 하고 아들과 마주치기를 극력 피하기만 한다. 장때 넘어 공동묘지에 김약국을 매장한 뒤 용비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라 해야 묵은 집 한 채와 산림부스러기뿐이다. 빚은 토지와 어장으로 상쇄된 모양으로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용빈이 마음을 달래어가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하나 굴러나왔다. 양피로 싼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있었다. 용비는 그것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았다. 미스 케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용빈에게 전해달라 하면서 편지와 같이 한실댁에게 주고 간 것이다. 용빈이 믿음을 잃지 말아요. 단지 한 줄만 써내린 편지였다. 용빈은 크게 한숨을 쉬며 성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기두는 집 안을 빙빙 돌며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말할 수 없이 어두웠다. 아무래도 살림이사 묵은 게 좋지. 요새는 어디 눈 닦고 볼락해도 이런 물건이 있어야지. 친정처럼 찾아와서 진심으로 이를 거들어주는 여문이를 상대로 용숙이 짓거리고 있었다. 벌써 용숙이네 계집아이가 와서 몇 번이나 살림을 여다 날랐건만 용숙은 집 안팎을 뒤지며 눈이 가는 것을 골라낸다. 용빈은 용숙이 살림을 드러내거나 말거나 전혀 무관심이다. 싫다고 펄펄 뛰는 것을 2년이라는 기한부로 용란을 떠맡겼으니 용숙이 남은 살림을 좌우하는 것은 당연하였던 것이다. 백고동이 어두운 하늘에 울렸다. 노점의 가스등이 비가 내리는 듯 뿌옇게 젖어보였다. 전송객은 윤씨와 기두였다. 윤씨는 과자를 사가지고 용해에게 건네주며 몇 번이나 손수건을 꺼내어 찡찡한 코를 풀었다. 이거 용란이에게 전해주세요. 모르겠지만... 용빈은 기두에게 깨끗하게 포장한 것을 내밀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애를... 융란일... 도와주세요. 가끔 찾아봐주세요. 걱정 마이소... 기두는 땅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대답하였다. 윤선회사 사람이 밧줄을 끌러 윤선에 던졌다. 아가... 어서 타라... 배 안에서 장사꾼들이 콩알처럼 튀어나왔다. 그나마니... 안녕히... 안녕히 계시이소... 용빈과 용해는 손을 흔들었다. 배는 서서히 부두에서 밀려나갔다. 배 허리에서 하얀 물이 쏟아졌다. 부웅... 윤선은 출항을 고한다. 멀어져가는 얼굴들... 가스 등 고함 소리... 통영 항구의 장막은 천천히 내려진다. 가판난간에 달맞이꽃처럼 하얀 용해의 얼굴이 있고 물기찬 공기 속에 용빈의 소리 없는 통곡이 있었다. 봄이 멀지 않았는데 바람은 살을 애일 듯 차다. 박경리는 이 장편소설의 마지막 장 제목을 출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인 거겠죠. 그동안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낭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좀 섭섭하고 헤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또 이 안자비 오디오북도 새로운 시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판사 사정으로 낭독을 마치지 못하게 된 사연 대단한 건 아닌데요. 다산북스 담당자가 처음에 저한테 책 낭독과 홍보를 부탁할 때 완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깜빡 잊으셨던 건지 규정을 모르셨던 건지 알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완독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면 미리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구멍이 생기고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하필이면 김약국의 딸들을 읽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저는 또 미리 만든 녹음본, 완성된 영상본 상당 부분을 의미 없이 허공중에 날리게 돼서 무척 속상했는데 하지만 제일 속상한 거는 다음 낭독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요약본이나마 만들게 됐고요. 이 점을 다산북스 측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과하는 마음으로 김약국의 딸들 10권을 안자비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증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응모 방법이랑 곧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재빠르게 응모하셔서 종이책 읽기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근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해서 정말 어쩌죠? 오늘 요약본으로 아쉬움 달래시고 책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어떤 도서관에든 김약국의 딸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아쉬운 마음 달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